요! 여러분 안녕! 핑크석기의 석기 핑크 IHK 마스터블레이더 핑크석기의 베이블레이드버스트 슈퍼킹 자 오늘의 랜덤문스터는요 바로 방금 열면 멈출 수 없는 오플마 오늘의 게임 랜덤부스터 볼륨 23 레어베이 레어베이는 헬로우 베스트사이저 X 하이 엑셀 데스 호에이 또 하나요 미스터레어베이 미스터리 레어베이 스폰 페가시스랑 그레셰 바이퍼 5개인 7개인은 꽝베이더 게임처럼 즐기죠 자 준비 준비 직전 5개인 2개인 뱅 6개인 1개인 5개인 다 6개인 10개인 자 스톰스 3가지 개고추 두 번째 knees 쌀가루를 넣어서 뼈는 양념이 너는 이래? 그냥rate 뼈는 양념이 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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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셀 바이퍼 개멍지 성공했어 여러분도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팟블레이드 애니메이션화 20주년을 앞서가서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레어베이 스톰페라시스랑 드레셀 바이퍼 탕생했습니다 여기서 스톰이 스톰이 이 사용하기 스톰이 스톰이 2009년 가을에 출시되는 스톰페가시스랑 비교해보세요. 성능과 비슷하지만 컬러가 완전히 다릅니다. 드렉셀 바이퍼 더불어 월드 하이 디펜스 완전히 성공했어요. 그리고 드렉셀에 있는 성수 현무가 있습니다. 스톰페가시스 사모공과 베이블레이드 버스트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탑플레이드 20주년 사랑 고맙습니다. 랜덤부스터 볼륨 23을 사시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누르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고 알람 설정도 받으세요. 여러분 다음에 만날 때까지 바이바이 20년의 한결같이 파플레이드 스톰페가시스 사모공이 필요합니다. 브랜덤부스터 볼륨 2 스톰페가시스 사모공이 필요합니다. 좌우 1뚜 6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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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둘 6둘 7둘 7둘 8둘 7둘